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삶의 질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준 교수입니다.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뿐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. 마침 올해 11월 27일부터 송도에서 열리는 6차 OECD 세계 포럼의 주제가 미래의 웰빙입니다. 어떻게 하면 국민들 나아가 전세계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논의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